평균 8.5에서 9살 정도 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눈 안 되죠? 어? 이리 와봐! 아, 저거. 봐봐. 나이가 듣다 보니까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듣다 보니까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빨라. 캣초딩 나이여서 지금 에너지가 엄청 나거든요. 놀라잖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푸딩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애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던데. 더 움직임이 많아져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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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들을 좀 약간 귀찮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혼인은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신 거예요? 어미 고양이가 안 와서 좀 길에 떠돌던 아인데 지인이 구조를 해서 제가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어떡할 거야.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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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자자자 오 저저저저 오져! 참조하져 저희 애들이 사실은 다 길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거의 다 길에서 길을만져서 오는 거였나? 오는 거였나? 오는 거였나? 오는 거였나? 오는 거였나? 오는 거였나? 얘는 잠깐 침살을 양보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준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